룸바니로 떠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룸바니로 떠납니다. 두부술사 바닥이 일도 맞지만 도땡 ata 뭐로 남아주십시오. 자 저 디바님 옆에 붙을게요 디바님 들어오세요 디바님 뒤로 오세요 죽어요 저 앞으로 나가면 조심하세요 다들 바스티원 조심 바스티원 잡아야 되는데 이거 절격주고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원래 치료해드릴게요 바로 업히니까 부활 안시킬게요 오 디바님 나이스 디바님 나이스 가고 있어요 지금 도착했어요 바스 왔어요 바스 로드오그링 뒤에 바스 도착했어요 살려드릴게요 위에 위에 위도 있어요 위에 위에 위도 있어요 나이스 날라갈게요 바스 조심하세요 바스 정크레미 고고 겐지 조심하세요 겐지 옆으로 들어와요 겐지 옆으로 들어와요 나이스 자 살려드릴게요 어 조심 디바님 굿 바스 조심하세요 바스 바스때문에 지금 못나가겠는데 바스 누가 좀 처리해주면 좋겠는데요 위에 겐지도 있어요 정크레미님 뒤에 바스 있어요 바스 아 바스란다 저기 저거 겐지 저거 겐지 달려갈게요 좀만 기다려 빨리 가고 있어요 공조심 저 바스 있을 때 정크랩 님이 저기 폭탄으로 잡아도 좋은데 티바님 뒤에 있어요 바스 콩 조심하세요 티바님 그 바스 콩도 막아줘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고고 가면 돼요 이제 살려드릴게요 아 아 티바님 나이스 바스 저거 저거 오브젝트 위에 자리 잡았네요 아니 저거 바스때문에 지금 가까이 가지 못하겠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새로운 목표 화물을 움직여라 치료중이에요 티바님 가야죠 지금 저 공 찼어요 좀만 더 좀만 더 박스 공 조심하세요 살려드릴게요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최구의 플레이 흠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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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